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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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오버워치고요 네 경쟁전 새로 시즌 시작했어요 시즌 17 아 아까워요 아까워요 막 거의 실버 될 수 있었거든요 두 경기마다 이기면 실버 가능 두 경기마다 이기면 실버 가능했거든요 아 네 네 패배하고 말하죠 그래서 1454점으로 끝났거든요 그게 제 최고점수에요 이제 저는 실버를 포기 안하고 있어요 이거 브론즈를 브론즈를 계속하는게 질렸어요 이제 이제 실버를 노력, 실버를 도전하고 있는데 네 계속 졌어요 녹화하기 전에도 한 막 경기 한 다섯판 했는데 두 번 이기고 세 번 지고 실환이야 역시 경쟁전은 빠데보는 어려워 빠른 플레이브는 어려워 확실히 확실히 아무래도 막 녹화를 하니까 최대한 어 최대한 재밌게 그리고 어 최대한 재밌게 그리고 뭐 이길 수 있 이길 수 있도록 막 노력할게요 녹화하니까 녹화 안할때는 그냥 아아아아 질 때 막 이랬는데 레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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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쪽으로 올꺼니까 아잠만 아잠만 아우 뭐야 아잠만 어우 어우 어우잠만 아 힐 먹어 힐 어우 왜이리 복잡해 왜이리 복잡해 으쌰 밀쳐버리게 으앵 아 아 레킹볼 진짜 어우잠만 아잠만 레킹볼 좀 사격해야되게 레킹볼 집중사격 레킹볼에게 집중해야 되게 오케이 어차피 이쪽으로 또 빙글빙글 돌꺼니까 아우 레킹볼 너무 죽네 와 진짜 아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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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이래야 내가 죽겠네 아잠 아잠 와아 진짜 하아 어떻게 오래 버텼어 아잠만 아잠만 보수 궁극기의 98%야 뭐야 이거 대체 아아 궁극기 사용할까 이거 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데 아 아 나 레킹볼을 꼭 죽여야 되겠어 아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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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이거 사람들 궁극기 막 차네 이렇게 계속 끝없잖아 이 교작상비가 끝이 없네 좀 그만 으아 아 아우 레킹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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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쯤 지금쯤이면 그만이 악올리지 우리 팀원들만 죽여버리지 죽여버리지 말고 어 어 어 어 나 뒤에서 계속 먹고 있어 아 아 진짜 아 열받네 아 진짜 흐어어 어 뭐야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얼른 가야돼 얼른 가야돼 얼른 가야돼 이 이사물리그 계속 안 물러나면 궁극기 사용하는 막아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네 한 저 기둥에다 보내보겠습니다 그냥 기둥에다 보내보니까 끝이 없다 어 그래 잘가둬명 드디어 레킹볼 잡았다 레킹볼 드럽게 안줬더니 뭐 레킹볼 드럽게 안줬더니 뭐 살짝 쉬워지겠다 이제 어하 아 저기 가지 못해 오케이 점령했다 드디어 진노가 나가긴 했는데 진노가 끝없었는데 방금 어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와 진짜 너무 어려운데 오 와 아 어우 빨리 가야되겠는데 오오오오오오 빨리 가야되겠… 아우 쩈씨 어디서 나 들었어 야 쏠져 이리와 쏠져 이리와 쏠져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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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었네 근데 내가 못 죽였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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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물러가 물러가 아 나도 좀 죽이자 나도 좀 죽이자 너네만 다 죽이면 어떡하니 아 진짜 너네만 다 죽이면 어떡해 오오 렉킹볼 렉킹볼 또 낚아졌어 잘가 오 킬 킬이다 킬 얻었어 저쪽으로 보내 일단 일단 보내 잘가 아 막아 렉킹볼 이리와 쟤 뭐하는거였지 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뭐지 94 95 96 97 98 99 100 라운드 1 컴플리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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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끌려가는거 보소 1 대 0 방금방 방금방 진짜 치열했다가 계속 끝없어 진도가 안나왔어 계속 교착상태다 교착상태 으아 아 렉킹볼 덕분에 저쪽 상대표가 렉킹볼 덕분에 진도가 안나왔어 이거 렉킹볼만 쉽게 죽었 아니 렉킹볼만 쉽게 죽었다면 좀 빨리 좀 지나고 빨리 나가지 않았을까 빨리 나가지 않을까 어 어 오케이 2 1 오케이 가자 가자 바로 2 대 0으로 꺾어주겠어 2 대 0 완전히 진짜 나 자존심.. 나 자존심 팍 상해 오오 오잠마 오우 날 낙사시키려고 실패했어 이거만 으아 으아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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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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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리퍼 뭐해 망영화를 이미 썼나봐 피하지 못하는거 보니까 아니 피할 수 있잖아 왜 피하지 못했어 얘네들은 그냥 그야말로 뭐하는거야 으 아우 아우 아우..잠만 어어우오 오우 죽었네 다행이다 잘했다 와 아우하 진짜 리퍼 걸찌당어리 아 우리 지금 위험한데 우리 위험말대 지금 빨리 가야돼 빨리 빨리 일단 나한테 모여 나한테 모여 나 이쪽에 찍힌 사람은 거의 없네 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아! 매력이 카운트다운 2초가 그렇게 길어? 2초가 그렇게 길어? 어? 자 2초가 그렇게 기냐고 아 2초만 더 기다려면 나스 활용할 수 있던데 2초가 그렇게 길어?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팀이 점령했네 자 오리사 어딨어 따끔한 맛 보여줄테니까 오리사 어딨어? 오리사야? 오리사야 오리사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나 오리사만 노린다 궁극기만 있었다 와 진짜 이거 뺏기면 안된다 진짜 이제 겨우 절반 따라잡았네 걔네 53% 아니아니 절반 넘게 따라잡았어 와아 요리사야겠어 아 진짜 궁극기만 있었다면 궁극기만 있었다면 아직 AC적으로 물러나게 해줄 수 있지 와 아 이거 1 대 1은 괜찮아 그대신 오래 걸린다는 거지 경기가 오래가는거지 너무 오래가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같은 곳에서만 교차가고 어 일단 나 궁극기 준비됐어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 잘 사용하면 실컷 죽였거든 일단 보내고 안죽듯 상하 방금 뭐지? 방금 뭐죠? 저 방금 저 방금 뭐 헛된 현실 본거 같은데 오리사 잘했어 나도 느꼈던거 걔네들이 알겠네 나 방금 아니야 내 착시효과야 내 착시효과 오케이 어허 이거 여기까지 밀고 우리팀 실력 대박인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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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오 나 밀어야 되는 것도 전략이야 근데 나 피 없네 힐 해주세요 오 잠시만 오 드래곤이야 뭔 드래곤이 거기까 뭔 드래곤이 거기까 어디까지 있어 뭐 저런 단죽길도 있었네 아니 단죽길이 지름길 아 이거 헷갈리냐 아무 말 대잔치야 이거 응 이거 뭔 아무 말 대잔치야 어 답답하네 답답하네 진짜 답답하게 이럴구 우웩 으웩 하아 루시오야 누구야 루시오야 누구야 오리사는 아니었어 오리사 내가 죽었던 곳보다 좀 뒤로 뒤에서 끌려갔지 뒤로 좀 끌려갔지 이거 루시오가 날 밀은거야 한 번 붙고 싶나겠는데 아 근데 팍 때려버리고 싶네 어유 진짜 어유 어쨌든 1대1이야 괜찮아 아깐 아깐 좀 아쉽게 졌어 아까 좀 아쉬웠어 이제 살면 돼 이제 좀 살면 돼 이제는 잘하면 돼 아 울타리 부수기 실패 아 이런 아 나 진짜 잘 안돼요 한조야 아 역시 블레이저드 참 고맙다 디바를 너프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려운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 메이트렉스 이거 거리만 짧아진다고 이렇게 화가 어려워질 수 있냐 난이도가 디바 난이도가 나 알고싶다 알고싶다 진짜 그거 안좋어 한조 어디갔어 어어 바스티언 바스티언이 있어 좀 불리한데 그쪽에 뭐있어봐 내가 뒤통수 칠게 내가 뒤통수를 칠테니까 덤벼러 시커덤벼러 시커덤벼러 나는 너네 약올릴정도는 충분하다 너네는 못죽여도 약올릴정도는 충분하다 이놈들아 아아 아아 오우 잘했다 잘했다 예스 오오오 용으로 가지말고 누가 아 오케이 한조 죽었네 오케이 돼지 이쪽에 있는 어 돼지 죽었네 다 죽었어 뭐 다 죽었어 야 뭐 이래야 죽여 어우 나도 좀 죽이면 안돼 나도 좀 죽여야지 나도 좀 죽여야지 아 간지러워 오케이 어이 진짜 2선만 넘겨봐야 나 가만히 안되겠어 다수만 피하기 2선을 못 넘게 슉 밀쳐버리기 아아아아 아아아아 밀쳐버리기 안되네 아 여기 힐 여기 주변에 힐팩이 있는데 주변에 힐팩이 있는데 힐팩 어딨어 그 일단 힐에 종이는 메르시에게 땡큐 를 보내고 오케이 로드왕 이리와 아아아아 내 안좋은 자리에 왔어 안좋은 자리에 왔어 어어어어 아아 메르시 힐 열심히 해주네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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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궁극기 보난다 해도 걔네들이 그쪽 벽에 숨을 수 있으니까 그 거기 벽 있으니까 넓은 데서 해야되고 해라 몰라 보내 보내 어떻게 되냐 나는 내 알바 아니냐 자 이가 두명 흐흫 자 이가 두명 오늘 궁극기 파티야 궁극기랑 제법 죽이네 너 정도는 죽일 수 있지 이야 제발 아아아아 아아아 아니 죽일 수 있었는데 아니 죽일 수 있었는데 이겼어? 나 힐팩 먹으러 왔는데 와아아아아아 아니 녹화 안해야되는 진짜 엄청 좋더니만 지금 잘되네 플레이 얻을게 오늘 이분일거란 예상은 같지 열심히 힐러해주네 힐러이분에게 수고했단 말씀 여기 루시오도 있지 존경심 이거 정클레드에게는 존경심 이거 이거 최고의 플레이 나왔잖아 이거 최고의 플레이 나오는거 얼마나 좋고 나는 와 나는 궁극기를 9명 죽였다 궁극기를 9명 죽였다 와우 오那個 klimkins 워오 오케이 자 이 정도면 됐고 자 이제 또 경계 하나도 해 하나도 해 짜 아 이거 1450부터 점수를 키우기 어려워 그게 쉬웠다면 나는 순식간에 슬러워 되겠지 순식간에 실버 되었겠지 와 진짜 아 이거 전체기가 트락이구나 아주 거대한 거대차네 이거 거대차 좀 더 자세히 봐야겠는데 이거 난 이거 처음에 우주선인 줄 알았는데 좀 낡은 우주선 낡은 우주선인 줄 알았거든 저거 알고보니 아니었네 그냥 아주 거대한 트럭같은거 트럭같은거 그렇게 생길 줄이야 기다리다가 심심해지고 유리병을 깨트리는 수밖에 없어 이거 업데이트 이후로 막 이런 스커미싱에 자기 혼자밖에 없어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어 짜증나는게 짜증나는게 그건데 아니 이제 스커미싱에 혼자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막 팁 줄 때는 막 게임을 찾는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서 이제 즐거운 시간 어떻게 보내라는 거야 즐거운 시간 어떻게 보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맵에서 맵에서 파괴할 수 있는 물건만 파괴하고 돌아다니는데 게임 시작할 때까지 자 이스커미싱 어디까지 가나 보자 다 먹봐 전부 다 먹봐 했죠 이러다 여기 병 항아리 항아리야 병이야 헷갈린 아 항아리였어 항아리였어 잘못 풀었네 항아리였네 항아리였어 내가 잘못 풀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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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악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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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자 좀 빨리 시작해라 뱅 어 오케이 좀 빨리 좀 시작하면 안 되겠니 나 아직 요즘에 습관 미싱 재미없어서는데 그 업데이트 이후로 아니 업데이트를 할거면 제대로 하지 뭔 재미없는 업데이트가 나와 어 그 제니아타 스킨은 멋지긴 멋있어 조금 징그럽긴 한데 멋있긴 멋있어 솔직히 말하면 징그러워 좀 징그러워 솔직히 말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제니아타 스킨이 살짝 징그러워 약간 문어도 좀 문어도 좀 있으니까 좀 징그러운데 어 찾았다 찾았다 그 문어 때문에 좀 징그러워 보긴 한데 아 브론즈 좀 지겹다 이제 브론즈 지겨워 다른 것도 해야지 실버도 한다면 한참 있다가 기회가 되면 다른 랭크로도 올리고 그렇게 막 반복해야지 그래서 같은 랭크로 유지하면 재미없어 그나저나 아니 저도 막 다른 애로 하고 싶거든요 디바로만 엉치만 하다가 좀 질려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디바로 안하자냐? 그럼 져요 오늘 막 솔저로 해보고 다른 애들 해봤는데 다 졌어요 디바로 하던 경기만 이겼고 다른 캐릭터를 다른 영웅으로 했던 경기들은 다 패배했고 디바로만 했던 경기들은 다 우승해가지고 다른 애로 하고 싶어 다른 애로 하고 싶어 다른 애로 하고 싶어 조합이 안 맞아서 패배한 걸 수도 있고 우리 조합 맞나? 조합 맞아 다행이네 우리 팀 조합 맞는데 지금 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 봐 여기 모여야지 여기 모여 레킹볼 레킹볼은 어디갔어? 아 저기 있네 오케이 자 두번의 경기 시작했다 와아 나이스 슉 딜리셔스 암암암 암암암암 그래 쏴봐 난 그런거 막아 으에에에에에에에 어디 꽈부시지 밀쳐버리기 아 뭐야 밀쳐버리기 실패했다 푸푸푸푸푸푸푸 오오오 아 광배야 거의 부셔주지 오케이 여유리 와봐 라이 라이PA 어 뭐야 자리 해킹당했다 아 지키는 사람도 있긴 있어 여기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렉킹볼만 열심히 하고 있네 옆에 누구 있어? 없네 렉킹볼만 고생한다 렉킹볼 죽으면 우리팀이 진다 물론 나는 이 말에 자격 없어 나는 이 말에 자격 없지만 왜냐면 나 때문에 저 덕분에도 우리팀이 진정 많거든요 이 사람 뭐하는거지? 저 사람 뭐하는거지? 그냥 그렇게 가만히 아아악 아아악 나 이거 킬캠 안볼래 어우 괜찮네 두명 해제되죠 92% 궁극기 나이스 우리팀 잘한다 나만 죽고 있는거 같은데 창피해 나만 죽고 있는거 같네 우리팀 방어 잘했네 지금 아무도 없는거 같거든 저쪽에서 집중사 이쪽에도 없네 다 죽은거야? 아니 다 모여서 돌진할 계획이야 그것도 기습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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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잠시만 필러들 중에서 궁극기가.. 어 오케이 잘가 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아 죽을 수 밖에 없었네 저 궁극기 사용하고 있었네 뭐 운이 좋으면 그냥 메이트릭스를 막을 수 있었는데 아아아아아아 안돼 우리 다 죽었어 우리 다 죽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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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기 레킹볼 아주 놀아도 빨리 레킹볼 레킹볼 나 가고있어 나 가고있어 나 이거 나 궁극기 보내야 되겠다 안되겠다 궁극기 보내줘 오케이 아 진짜 아아 기러기야? 아 진짜 거기 노란색 점에만 도착하지마는데 난 괜찮아 이제 뒤통수치기 뒤통수치기 여기 루시오부터 아냐아냐 더 있었네 아아아아 더 있었어 이거 뭔 기습이야 얘네들 왜이렇게 잘해 이거 뭔 기습이야? 얘네들 왜이렇게 잘해? 우와 아 패배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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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아 나 궁극기를 괜히 썼어 이쯤에 사용했어야 되는데 괜히 썼어 차리 한명밖에 안죽었고 이처보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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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안 죽었네 다행이다 안 죽어 안 죽었어 레이킹벌 시비 잘 걸고 있죠 두 명 잘 가 레이킹벌 상대편에게 시비 걸고 있어요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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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차고 뜨거워 뜨거워 아우 나 이거 아 난 송아나로 라이너라서 죽인다니 말이 안된 소리지 만약 거기 안에 있었다면 나는 통고이가 됐지 나는 통고이가 됐어 그럼 만약 거기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맥크리가 송과탄 덜지지 그리고 나는 오우 아 난 궁극이만 제발 오케이 뭐 루쇼 루쇼 한 명이라도 괜찮아 한 명이라도 괜찮아 아 이거 해킹되어가지고 딱 좋아서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보냈는데 괜히 낭비했네 오우 우리팀 불리한데 근데 2대0이야 지금 아우 만약에 화물이 여기까지 도착하잖아 그럼 난 내 자식 용서 못할거야 이건 바로 경쟁전의 불헌이야 아아 빨리 모여 여기 다른 팀 다른 팀원들 여기 빨리 모여 빨리 모여 빨리 모여 여기 모이긴 했어? 빨리 모여 여기 떠나면 안된다 상대편에 어 오케이 상대편에는 없어 솜브라는 상대편은 없어 솜브라는 상대편은 없어 솜브라만 없으면 뭐 골칫덩어리는 없다는거지 사실은 시메트라가 제일 저는 시메트라를 제일 싫어하는데 포탑 때문에 뺀게 아 실패 실패 일단 라인의 방귀부터 부수자 라인의 방귀때문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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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어후잔만 왜이렇게 많아 아군골대만 있으면 두명은 죽여 두명 한명이라도 한명이라도 죽어 아잠만 왜 나밖에 없어 여기에 빨리 와 줘 아잠만 얘들아 아잠만 아 나 제펀받았어 메르시 도망가세요 팀원들 죽었어 아 이번판 불안한데 나는 왜 계속 2실수만 반복하는거야 화면에 도착하기 1부 직전에 이렇게 끝나는거지 라운드가 아니 이렇게 한 번이 아니거든 다섯번째가 여섯번째가 저만 하는게 아니겠죠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저만이 아닐거에요 그래서 계속 시간은 쪽밖에 곧 있으면 라운드가 끝나 그래서 나는 화물로 달려갔는데 그 사이 끝났어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몇번째냐고 이게 대체 몇번째냐고 몇번째냐고 답답해 진짜 답답해 그리고 나는 다른 영웅들도 많이 연습해놔야되겠다 계속 뒷밥만 할 순 없잖아 특히 그때 겐지를 했을때 엉첨 죽었지 겐지를 했을때 엉첨 죽었지 그냥 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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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만 했어 죽기만 했어 그냥 솔저는 그나마 하기 괜찮아 솔저는 그나마 하기 괜찮아 솔저는 그나마 하기 괜찮아 그나마 하기 그나마 하기 나한테 뭐 이라는 소리 엉첨했는데도 우리팀이 패배했죠 이거 동점하면 우리팀이 아마 패배하진 않겠죠 패배하진 않겠죠 동점은 해야되요 얘네들이 말을 듣냐 조합을 안맞추냐 그러거지 얘는 조합을 안맞춘거 봐라 이거 힐러 조합은 맞췄어 한명 몽방으로 바꾸라 한명 라인이든지 오리사로 바꾸라 아니 윈스턴 윈스턴도 괜찮아 윈스턴도 그나마 괜찮아 윈스턴으로 바꾸자 진짜 우리 패배한다 패배하면 내 탄 아니다 알았지 내 말 안들리지 마 너는 내 말 안들고 있잖아 어차피 라이트를 켜놨다며 아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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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먹나겠지 우우우우우우웅 시작부터 시비갈기 여기 옆으로 슬금 슬금 없지 슬금 슬금 교란작전 실시한 야아 아 이거 다섯명밖에 없어 오케이 아 다섯명 밖에다 다섯명이라는데 다섯명있어 여기 이렇게 말해야되 그놈의 말실수 그놈의 말일 못 그리고 뒤에서 두드려 에? 그날이 또 타고 모이라는 신호하나 보이고 아니 내가 언제 궁극기하려고 그냥 모이라고 나한테 모이라고 그치? 우리팀 괜찮은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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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내킬을 뺏어가냐고 내가 죽이 나도 좀 죽이자고 왜 내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팀원들이 뺏어가 물론 나도 그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 말해도 이 말할 자격은 없지만 3대1 뭐 추격골이라고 할수도 있고 축구를 하면 추격골이라고 할수도 있고 뒤에 두고있어 없지 빨리 화면 이동하자 여기 뭐야 저기 가지마 저기 가지마 여기 뭐 너네 뭐하니? 야 너네 뭐하니? 모이라 제니어탕 리퍼 어우 모이라 무슨 진짜 모이라 무슨 진짜 고치덩어리네 오우 약오르니? 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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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거리는 짧아도 보여도 너네는 야 너네는 약올리스니까 너네는 약올라 아 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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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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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퍼퍼퍼퍼퍼퍼퍼 휴 빙글 돌아 버리기 빙글빙글 돌아버리기 나 궁극이 준비되는데 더 내고 있잖아 휴 휴 제발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오케이 나이스 오 야 너네 뭐하니 빨리 와 헐쩍 너네만의 계획 자살충동 드리퍼 자살 궁극기 상영하는거 좋은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 하지? 아 설마 아 설마 씨라는 그 정수 내가 씨라는건지 아닌지 그때 마이크 끼고 녹화하기 시작했을때 3 대 1로 졌는데 설마 여기서 진도 못나가는거 아닌지 난 그러므로 잡중 팍산한다 어어어어 제발 제발 아야 정확도 좋네 라인알크 정확도 인정 조선율 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Chop pun 맞고 있잖아 나 메이트릭스 없는데 왜 나 메이트릭스버튼을 누를 가지고 그래 천천히 밀어 이게 뭐야 그래 x3 그래!!! 아 이거 く su BU Dingen 다 죽었네 아니야 그래도 350초 있어 350초 있어 설마 우리 팀 다 죽여 F publishingeter아 iyi 뭐하는거야 우리 팀 설마 이렇게 패배하겠어 야 나도 포스트하것 하려고 했거든 안 밑에서 씨비나거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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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해야고 뒤로 돌아가서 뒤로 돌아가 야 녀석이 내가 올거라는거 예상했나봐 으 아 승진하니 승진하니 진짜 이랄꺼야 이랄꺼야 얘들아 아깐 자 갑자기 밀고있네 우리 팀원들 우리 팀원들 밀고있네 해킹 잘했다 해킹 잘했어 아 나 궁극기만 있으면 궁극기 보낼게 하필 하필 이때 궁극기만 있었으면 뭐 두명 정도는 죽이겠지 멍청하는 두명 똑똑한 두명은 절대 안되면 아 나 나 나 나 리스폰하면 개 노린다 숨어있는거 안다 나 아직도 개 숨어있다 아직 아 궁극기앵 컨트롤 했네 궁극기는 준비되었지만 저 아뇨 그래 쟤..쟤..쟤..쟤는 걔.. 걔는.. 쟤는 걔 죽여 가다가 페이 되어만 아우 야 이리 와 어우 나도 슬슬 승진하게 하네 잘가 두명 최대가 두명이야 난응 얘들아 여기 좀 모여봐 얘들아 여기 동점했다 동점 동점했네 3대3으로 우리가 시간 더 많네 우리가 너 시간도 많아 우리 수비를 해야돼 가능할려나 응 가능할려나 우리 수비자라고 수비만 잘하고 라운드 이게 라운드 3이지 라운드 3 이거 라운드 4 까지라 이거 실화냐 이거 연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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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딴짓하는 세명 빨리 오세요 여기 아하 나한테 모이라는 걸 웅춤해놨으니까 모이겠지 왜 안 모이면 내가 망하는 거고 뭐 뭐 있어요 안 모이면 우리 져요 나도 같이 사격해줄게 다리를 사격해 다리 어우 comunic 애네들도 디바 적용했다 디바 너프다고 했는데 왜 디바를 사양하심 너흐 안 돼 솔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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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주먹으로 거슬리게 잠시만 저 오리사 오리사 죽었네 죽었어 오리사 죽었어 어차피 일단 저 골치도가 솔저버터 솔저버터 처리하지 말고 걔네부터 온천히 걔네부터 처리해라 제발 야 이거 우리 뺏기는 화물 그럼 나는 진짜 열받는다 10초 만 버티면 되는데 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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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져오래 으아아아 안돼 안돼 제발 제발 에에에 에에에 아아아아 아아 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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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 시간 끌어줘 지원군 어우 저기 3명 있네 상대 도망가는거냐 오케이 레킹볼까지 왔어 könnte 궁극기만 좀 있음 아 죽여봐 나 이렇게 피하는데 요리 요리 피하는데 날 죽여봐 힐러들이 열심히 힐 해주고 있고 그나저나 힐 해주라 제발 나 피하고 다시다 다시다 오케이 아 왜 그놈의 궁극기 너무 안차는거 아니야? 아 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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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손에 아 한명은 한명은 두명 후우 전진하는거 막았다 놈들이 전진하는거 막았다 야 우리가 한 2분 2분 5초 있지 우리 2분 5초 2분 5초로 거길 역전하기만 하면 돼 역전 아 제발 이기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 물론 모드도 이거 이기고 싶어하지 왜 조합 안 맞춰 아니 힐러 아 그럼 시메트라 니가 재수는 없으니까 니가 바꿔라 아 리퍼야 니가 리퍼님 아 아닌데 조합 좀 맞춰라 조합 안 맞추니까 우리 지지 어떻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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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우리 이기냐 근데 난 힐러 3명과 탱크 3명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물론 극혜당 패배하긴 했어 부산맵에서는 패배 부산맵에서는 패배했는데 만약에 녹화하면서 하면 좀 더 나은 결과 오지 않을까 진짜 저거 저는 다시 1,2,3 가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이거 아니면 난 다시 1390몇으로 점수가 다시 내려가 원래 이렇게 두경기가 오래갔나? 원래 이렇게 두경기가 오래갔었나? 오우야 오우야 오우 오우 오 오케 오케 뱀! 아 안돼! 마지막에 주먹이라도 사용하고 죽을려고 했는데 주먹은 아닌데 패! 이렇게 앙 치고 죽이려고 했더니만 어허 망했구먼 으스 아직 우리에게 1분 20초 남아있어 아 만약에 이거 지잖아 나 진짜 속 터진다 이거 지금 우리 속 터질라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버스 뒤에! 버스 뒤에 뭐야 버스 여기 버스 뒤에 빨리해! 얘들아 여기 빨리 모이라고 우리 시간 얼마 없다고 아 나 그 얘기하려는거 아니야 우리 팀원들이 조금이나 모이는 곳으로 가자 우리 오케 오케 오오 왜 시멘트라 이거 포탈 좋은데 내가 처음에 시멘트라이게 하네 칭찬이다 이거 아 나 진짜 난 그동안 시멘트라이게 옹치문다 펀치! 펀치! 아아! 그래도 펀치 냈다 펀치 냈다 아 나 진짜 궁극이 전진 안할거야? 야 나만 탱크하니까 그렇지 우리 진짜 너네 내가 속 터지길 바라니? 내가 속 터지길 바라니? 내가 속 터져줄게 후 10초만 10초만 딱 10초만 아아아 제발 제발 추가시간까지 다듬 으예예ㅹ 으이이흐위 추가 시간 버텼 추가시간까지 버텼다 빨리 전진해 우리 시간없다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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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tructure 예 무선 소리야?! 또 졌어! 아... 안 볼래. 안 볼래. 또 패배했어.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어... 1승 1패. 또 점수 몇이야? 그래, 또 1396으로 내려갔네. 1393... 어, 2점 차이. 어쨌든, 또 패배했네. 또 패배했네. 아,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고 뭐 안 있을 정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뭐, 다음에 봐요. 바로... 좋아. prophets zeń